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여자의 성욕이 몇 살까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나이가 들수록 떨어진다고 알고 계시나요?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여자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잡자리를 원하게 되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밤마다 왜 이렇게 잠이 안 오고 뭔가 허전한지 참 웃기더라고요. 제 주변 언니들을 봐도 결혼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그렇게 몸이 달아오른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냐고요? 나이가 들수록 여자의 몸에서 나오는 남성호르몬 때문에 원하지 않더라도 성욕이 계속 솟구쳐 오르는 법이랍니다. 하지만 웃기게도 아무리 그래도 여자들이 남자 손목을 이끌고 모텔을 가는 것을 본 적은 없죠? 여자도 하고 싶다고 당당하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진짜로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만나자마자 시도 때도 없이 들이대고 음단패설을 하면 남자도 마냥 좋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최대한 신호를 보내는데요. 지난번 영상에는 여자가 모텔을 가고 싶으면 화장이라든지 향수 등을 이용한다고 말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확실하게 여자가 신체 부위를 포함해서 어떻게 직접적인 신호를 보내는지 알려드릴게요. 뒤로 갈수록 그 욕구가 강해져서 나타나는 신호들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첫 번째 목덜미 여자들이 관심 있는 남자에게 제일 많이 보여주는 곳이 바로 자신의 목덜미입니다. 왜 하필 자신의 목을 보여주는 것이 그 신호가 될까요? 그 이유는 여자가 계산한 행동은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매력을 느끼는 남자에게 나오는 행동입니다. 여자는 잠자리 하고 싶은 남자를 보면 심장박동수가 올라갑니다. 그것도 평소보다 아주 많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더운 머리를 어떻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머리를 묶는 행위를 자신도 모르게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목덜미를 보여줄 수도 있고 머리를 묶지 않더라도 여자가 자기 머리카락을 가지고 놀거나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만지작거리는데요. 이런 이유 역시 은연 중에 상대방을 만지고 싶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어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지어낸 이야기는 전혀 아니에요. 몸짓의 심리학이라는 책에는 여성이 본인의 성적 매력을 부각시키기 위해 하는 행동들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여성이 술을 마실 때 잔을 만지작거린다거나 혀로 입술을 축이고 스스로 몸을 만지는 등의 행위가 바로 은연 중에 남성을 만지고 싶다는 심리가 있다고 해요. 또 목에는 경동맥, 경정맥이 있는데 여자는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연약한 부위를 노출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포유류의 습성 중 하나인데 가장 연약한 부위를 상대에게 드러내 보임으로써 이런 속마음을 내비친다고 해요. 나는 당신의 사람이 될 마음이 있다는 속 뜻이요. 딱 정리해드릴게요. 진짜 찌는 더위가 아니고서는 여자가 자신의 머리를 만지작거리면서 목덜미를 내비치는 경우는 그 강도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을 마음에 들어한다는 거예요. 인간도 결국 동물이라 무의식적으로 보내는 습성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여자가 목덜미를 보여주는 것은 오늘 내가 당신의 사람이 돼도 좋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따라하기. 따라하기는 여자가 대표적으로 남자가 마음에 들었을 때 보내는 신호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미러링 효과라고 하는데 미러링 효과는 자신이 좋아하는 상대방의 말투나 표정 행동을 마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처럼 똑같이 따라하는 무의식적인 행위를 말해요. 이걸 본 상대방은 나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친근함을 느끼기도 해요. 예를 들어 내가 좋아하는 오빠가 팔짱을 끼고 있으면 여자도 같이 팔짱을 끼면서 따라하게 되는 거죠. 물론 나도 따라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아닐 수 있어요. 왜 여자는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을 따라할까요? 우리가 움직일 때 뇌의 특정 부위가 활성화되는데 상대를 유심히 쳐다보다 보면 그 행동을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해당 뇌 부위가 활성화되는데요. 따라서 상대의 행동을 모방하게 된다고 해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미러링 효과는 공감 능력을 측정할 때 이용하기도 한다고 하니 같은 자리에서 나의 행동을 따라하고 있는 여자가 있다면 절대로 우연은 아니에요. 너무 제 경험을 위주로 설명하면 신빙성이 떨어질까 봐 심리학적인 요소를 많이 찾아왔어요. 세 번째는 진짜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제일 공감되는데요. 여자가 잠자리하고 싶은 남성에게 보여주는 부위 세 번째는 쇠꼴이에요. 왜 뜬금없이 쇠꼴이냐고요? 잘 들어보세요. 여자는 잠자리하고 싶은 남자에게 신호를 보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자들도 잘 알고 있어요 남자들이 어디를 좋아하는지요? 너무나도 뻔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곳이 너무 드러나는 옷도 없을 뿐더러 사회통념상으로도 그렇고 대놓고 다 파인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잘못 심으면 오히려 천박해 보이기도 해요. 마치 어디 술집 여자도 아니고요. 그래서 고수인 여자들은 대놓고 노출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이 언니들은 아는 거예요. 아예 드러나는 것보다 은은하게 드러나는 게 남자들을 더 자극시키고 미치게 한다는 것을요. 그럴 때 제일 많이 입는 옷이 가슴 쪽이 너무 파이지 않고 쇠꼴이 드러나는 원피스나 상의예요. 그곳을 보여주는 게 남성을 더 자극시킨다는 것을 알거든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아예 다 보이는 것보다 이런 걸 좋아하죠. 보일랑 말랑 하는 거요. 그래서 몸매가 다 보이는 옷보다는 몸매가 드러나는 잘록한 원피스를 남자들이 더 좋아해요. 그러니 여러분 여자가 쇠꼴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나와 은은한 매력을 뿜어낸다면 그건 분명한 신호예요. 특히 몸매가 정말 최고인 여자가 아니고서는 뭔가 부끄럽다거나 민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쇠꼴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나왔다? 그건 정말 여러분을 위해 큰 용기를 냈다고 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당부드릴게요. 절대로 절대로 오늘 밤 그 여자를 그냥 보내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걸 정리해 볼게요. 여자가 잠자리를 하고 싶은 상대에게 보내는 신호 첫 번째는 자신의 목덜미를 드러낸다. 이건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상대방을 믿고 안심한다는 뜻이에요. 둘째 따라한다. 좋아하는 상대방을 따라하면서 이목을 끄는 거예요. 오빠 나 한 번만 봐줘.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마지막은 쇠꼴. 남자를 제대로 자극하고 꼬시고 싶다면 보여주는 게 쇠꼴이니 절대로 잊지 마세요. 형들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바로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파트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 과연 여자들은 본 게임을 하는 동안 어떤 속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의 영상을 남자분들이 끝까지 집중해서 보신다면 여자의 마음을 이해해서 더욱 사랑받는 남자가 될 것입니다. 1. 두 종류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는 확연히 다른 두 종류의 목적 하나의 경우는 물질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마음보다는 철저히 이해타산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남자에게 명품 가방이나 금전적 혜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자는 스스로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2. 본 게임이 끝난 후 더욱 몰입하게 됩니다. 그 남자에게 대한 믿음이 커지게 됩니다. 본 게임에서의 만족도와는 상관이 없이 그 자체만으로 이 남자에게 몰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속하게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남자에 대한 몰입도가 본 게임 전보다 후에 훨씬 높아집니다. 그러며 애정 또한 깊어집니다. 남자의 태도가 변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원나잇에 대해 많은 두려움을 갖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3. 마음이 열려야 몸이 열립니다. 여자는 그 남자에 대한 안정과 신뢰가 생겨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남성에 비해 약하고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남자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더욱 젠들하고 매너있게 다가가 보세요. 4. 여자의 약 60%는가 없는데 하기도 합니다. 남자는 시각적 자극을 통해 신체적인 반응이 와야 본 게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이러한 신체적인 반응이 없어도 본 게임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남자가 원한다면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사랑하는 남자가 실망할까봐 노력하는 것입니다. 남자만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5. 여자의 약 50%는 잠 자, 리에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남자를 사랑하지만 시 신체적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원래 그런 것은 특별한 여자만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있다면 여자는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6. 외모와 성격이 본 게임에서는 반대로 작용합니다. 섹시한 옷을 즐겨 입고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여자들 반대로 수수한 옷차림에 소심한 성격을 가진 여자들 얌전한 고양이 부투막에 먼저 올라간다는 말이 있듯이 외적으로 너무나 수수한 느낌의 여자 나처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남자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여성상이기도 합니다. 외모와 성격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7. 본 게임을 하면서도 자신의 모습에 신경을 씁니다. 외적인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씁니다. 여자들은 여행이나 수영장을 가도 그곳의 분위기를 즐기기보다는 자신의 얼굴과 의상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수백 장의 사진을 찍고 그 중에서 한 장 혹은 두 장의 사진만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외모에 신경을 쓰다 보니 남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여자의 특성이죠. 8. 섹시남을 보면 여자도 몸에서 반응한다. 남자만 시각적인 자극에 의해 몸에서 바로 반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자도 이러한 시각적 자극을 받으면 몸에서 반응을 하죠. 남자들처럼 표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여자들만이 알 수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남자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여자들은 제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9. 청결에 대해 무척 예민합니다. 본게임을 하기 전부터 남자의 청결에 대해 무척 예민합니다. 그 전에 청결하지 않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여자는 본게임 자체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들은 몸에서 나는 냄새나 손톱의 청결 상태, 코털 정리 등을 신경 써야 합니다. 매일 샤워하고 머리 감는 기본적인 청결이 중요합니다. 중년 남자에게 흔히 호래비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냄새를 풍긴다면 여자들은 그 남자를 멀리할 것입니다. 여자들은 본게임을 하기 전에 그 남자와의 본게임을 상상하기 때문에 남자의 청결하지 않은 한 부분으로 인해 모든 것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남자가 평소에도 깔끔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다면 10. 스트레스로 인해가 사라집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술을 마시거나 본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하고 싶지 않아집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을 느낄 때 하기를 원합니다. 돈 문제가 있거나 남자에 대한 불만, 직장에서의 문제들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다면 11. 관계 후의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본게임 후의 남자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끝나자마자 핸드폰을 만지거나 담배들 피는 행동 본게임이 끝나고 잠시 포옹과 함께 칭찬을 하거나 애정어린 대화를 나눠보세요. 12. 바디에 대해 칭찬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여자는 부끄럽기 때문에 절대로 자신의 바디에 대해 먼저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남자가 예쁘다고 칭찬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신체적 장점에 대해서 칭찬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중년 남자들은 너무나 과묵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자와 본게임을 하기 전에는 그렇게 가머니설을 늘어놓지만 막상 본게임을 하는 과정과 끝난 후에는 칭찬에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당신을 최고의 남자로 인식을 할 것입니다. 13. 을 연기한다. 여자는 남자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많은 남자들은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오래된 연인 중에 연애 초기에 본게임 할 때와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서 많은 차이가 있었다면 그 여자는 남자를 위해 연기를 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간혹 남녀가 헤어질 때 여자가 난 한 번도 느끼지 못했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오늘의 내용을 끝까지 시청하셨다면 여자의 속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뉴스레터의 마지막 부분 모두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많은 서양 사람들은 미역국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는 미역 특유의 미끌미끌한 감촉 때문이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미역국은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음식입니다. 특히 출산 후 산모들이나 생일날 아침에는 반드시 미역국을 챙겨 먹곤 하죠. 나라마다 생일에 먹는 음식은 모두 다른데요. 중국인의 경우 장수면이라는 국수를 먹고 서양인들은 케이크를 먹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생일에 미역국을 먹기 시작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국에서 미역을 식재료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고구려 시대부터라고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출산 후 체력을 소모한 고래가 해안에서 미역을 먹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보고 산모의 체력 회복식으로 미역국을 먹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생일마다 평소에도 미역을 즐겨 드시는 분이라면 오늘 내용을 꼭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는 미역을 먹을 때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 이 음식과 같이 먹으면 미역의 효능을 더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미역국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날도 있다고 하죠. 이번 시간에는 생각지 못한 미역국의 놀라운 효능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또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미역을 생일날 국으로 드시거나 출산 후 몸을 풀 때 많이들 드실 텐데요. 사실 미역은 효능이 너무 뛰어나 생일에만 먹기엔 너무 아까운 음식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하루에도 5천 개 이상의 암세포가 생겨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매일 생겨나는 암세포에 대한 대학력을 키우지 못하면 질병에 노출되기가 쉬운데요. 미역에는 후코이단이라는 암세포를 자살시키는 독특한 항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다고 합니다. 암세포를 자살시키는 물질이라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후코이단은 해조류 중에서도 미역과 다시마 같은 갈조류에만 함유된 물질인데요. 바닷속에 있는 미역과 다시마는 파도나 조류, 해양생물들에 의해 손상을 받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후코이단은 이렇게 손상받은 미역을 복구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자외선으로부터 표피도 보호해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해조류가 가진 천연붕대인 셈이죠. 이런 후코이단이 관심을 받게 된 계기는 항암활성이 밝혀진 뒤입니다. 실제 사람의 암세포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보면 후코이단 성분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후코이단 성분은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합니다. 후코이단을 암세포에 투여할 경우 암세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암세포는 스스로를 소화시키면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사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후코이단의 암세포 자살 유도 기능은 다양한 논문 등을 통해 그 효능이 꾸준히 입증되어 왔는데요. 이로 인해 많은 전문가들은 후코이단을 잠재적 항암치료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후코이단의 항암 효능은 암세포를 자살시키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모여서 종양이 되면 그때부터는 급속도로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게 되는데요. 이는 암이 자신의 주변에 혈관을 생성시킨 뒤 우리 몸의 혈관과 연결해 영양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후코이단을 투여할 경우 암세포가 혈관을 만들기 어려워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더 이상 혈관을 만들지 못한 암세포는 자라기 위한 영양분이 없어지면서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혈관은 암이 다른 부위로 전이되기 위해 꼭 필요한 도로와 같은 존재인데요. 실제 암세포는 혈관 내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듯 혈소판에 달라붙어 온몸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암세포가 혈관을 타고 온 몸을 돌아다닌다니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연구에 의하면 이때 후코이단 성분을 투여한 결과 암세포가 혈소판에 달라붙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후코이단 성분의 효능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후코이단과 같은 고분자 물질을 먹으면 면역 시스템의 사령부 역할을 하는 소장이 자극되면서 면역력도 같이 좋아지게 됩니다. 또 우리 몸 안에서 1차 방어작용을 대표하는 면역세포인 NK세포를 활성화시키기도 하죠. 암치료를 받은 분들의 경우 항암제나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면역력 저하를 겪게 되는데요. 연구에 의하면 항암제 부작용으로 면역력이 심각하게 떨어진 암 환자들에게 후코이단을 섭취하도록 했더니 면역력이 거의 정상 범위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엄청난 효능을 가진 후코이단이 풍부한 미역, 미역의 효능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역을 만져보면 끈끈한 촉감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끈끈한 미역의 심이섬유인 알긴산은 오염물질을 흡착해 배출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역을 섭취하면 혈액을 맑게 만들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죠. 또 변비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계실 텐데요. 미역은 고구마의 16배, 사과의 25배에 이를 만큼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다른 해조류에 비해서도 가장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말린 미역의 경우 식이섬유 함량이 더욱 높아 장내 환경을 개선, 변비를 개선시키는데 특효약이죠. 튼튼한 뼈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많은 분들이 칼슘을 떠올리실 텐데요. 미역에는 시금치의 25배, 우유보다 13배나 많은 칼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성장기 어린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 노년에게 정말 좋은 음식이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붓는 증상이 있는 분들 역시 미역을 섭취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역에는 칼륨이 풍부해 붓기의 원인이 되는 나트륨의 배출을 돕기 때문이죠. 또 미역에 함유된 후코잔틴 성분은 체내 지방을 연소시키는 단백질을 활성화시켜주는데요. 이로 인해 기초대사량이 늘어나 다이어트 시 드시기에도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미역을 먹으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미역이 위 속에서 팽창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미역이라도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파인데요. 이는 파의 인과 유황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인과 유황 성분이 풍부한 파를 미역국에 넣으면 미역의 칼슘 성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기 때문이죠. 또 파는 미역의 고유한 맛을 줄이기 때문에 영양뿐 아니라 맛에서도 상극인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미역과 같이 먹으면 더욱 효과적인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부와 같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이는 미역이 단백질의 흡수와 대사 소화를 돕기 때문인데요. 두부의 주재료인 콩은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필수 무기질인 요오드를 배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때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을 함께 섭취하면 체내 요오드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우스갯소리로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는 날도 있습니다. 각종 시험이나 면접 등을 앞두고 있는 경우인데요. 이는 미역의 촉감이 미끌거리기 때문에 미끄러져 낙방한다는 의미 때문이라고 하네요. 근거 없는 얘기지만 중요한 때일수록 매사에 조심하고 신중했던 우리 조상들의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미역의 놀라운 효능과 미역과 다른 음식들의 궁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꼭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이 영상을 주의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